2. 3. 3. 4. 5. 되게 멀리 걸으셨죠? 멀리 가실 텐데.. 편하게 하셨어요. 어색하시겠지만.. 5. 5. 5. 5. 아니요! 아니요! 5. 5. 5. 5. 5. 5. 5. 5. 5. 네, 정상입니다. 그 정도 차이죠. 선배님이라고.. 아, 선배님이신데.. 맞죠? 근데 처음 말해보는 거라서.. 네. 아, 그때요? 뭐? 먼저.. 괜찮으세요 정도?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죠? 제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제가 5월 2일에 했고.. 5월 17일에 됐습니다. 공기.. 왜죠? 선배님이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리하려고요. 선배님이요. 근데.. 오케이! 이 셀린지 영상에도 은채 선배님이랑 올라가서 굉장히 안 좋겠거든요. 뭐? 선배님이시는.. 근데.. 15일 차인데.. 선배님이랑 그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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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